허중아, 허중아. 김어중. 김어중. 김여완. 인선아, 뒤에 봐, 인선아. 김여완. 4대2. 4대2 찬스. 임영웅. 건드려보겠네, 김어중. 임영웅은 탄탄한데요. 그렇습니다. 정말 곱고히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, 넥타이를 매어 주던데. 어렴풋이 생각나오.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. 노래만큼 실력도 탄탄한데요. 꼼꼼 묶고 있어요. 숨을 못 쉬겠어요. 넥타이를 너무 걱정해서. 이게 정말 한, 두 명이 잘하는 게 아니라. 트롯맨이 실력들이 골고루. 김영웅, 임영웅. 임영웅, 임영웅. 임영웅 돌파. 김영웅, 임영웅. 김영웅. 김영웅, 임영웅. 김영웅, 임영웅. 김영웅. 김영웅. 김영웅, 임영웅. 김영웅의 어이엄수 실책. 김영웅의 어이엄수 실책. 정동원 제일 좋아해. 야, 너 왜 벌써 들어가냐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씨. 손짓골이 트럭맨 팀에서 터집니다. 후반전 8분. 후반전 8분. 나태주의 선지골. 김동연의 어이없을 실책. 키픽 미스가 나왔어요. 너무 안야게 지금 수비를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.